어떻게 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벨벳의 아이린입니다. 저는 오늘 마이보그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제 가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플라다 백인데요. 굉장히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제 막 물건을 많이 많이 집어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집어넣는 거. 이 가방 크기에 따라서 제 짐도 같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가방이면 그냥 립 하나에 지갑 하나 넣고 에코백이면 다 때려놓고. 오늘은 조금 그래도 좀 많이 좀 챙겨 오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제 핸드폰이에요. 원래는 케이스를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다음은 머리끈과 헤어빈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얘는 이렇게 항상 차고 다니는 애들. 머리가 짧으니까 얘네가 다 꽂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되게 심플하지만 포인트 되는. 뭐가 없지만 리본이 있고 약간 이런 디테일이 있는. 제가 요즘에 여기 머리를 붙여가지고 익스텐션을 해가지고 머리가 계속 갈라져요. 그래서 빛을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이 빛을. 어머 머리가 켜있어.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빛. 엄청 시원해요 이거. 이렇게 있으면 엄청 시원해요. 샤워하고 나왔을 때 머리 말리고 나서도 자주 빗고. 샤워하고 나왔어요. 오 네 맞아요. 옛날에는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사고 싶은 게 이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배워가지고. 예전에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누구한테 부탁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아주 잘합니다. 실패한 거. 쪼리요. 쪼리를 샀는데 검정색인 줄 알았는데 고등어. 이게 뭐야. 둥푸른 고등어 같은 그런 색깔의 쪼리가 온 거예요. 엄청 놀림을 받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잘 신고 다녀요 근데. 저의 카드 지갑. 뭐 영수증 넣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손에 딱 들고 다니는 걸 참 좋아해요. 카드들 꽂고. 여기 지폐. 현금들. 아예 없으면 또 불안하니까. 지폐 넣을 수 있는 이런 작은. 안 들어가냐.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저의 에어팟 케이스. 이거는 팬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얘를. 그래서 뭘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에어팟을 소중하게. 얘만 들어가 있어요. 넣을 수도 없어요. 사실 이게 공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가지고 얘만 넣고 다녀요. 이 캐릭터 사실 무슨 캐릭터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좋아. 이제 마지막. 이거 파우치. 일단 이 미스트. 이제 메이크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쉴 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분사력도 되게 좋아요. 자주 쓰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손 세정제. 이거 뭔가. 이거. 블루베리 향. 향 나는. 오. 항상 손은 깨끗하게. 그래서 이것도. 스왑을. 들고 다니면서. 이 핸드폰 같은 걸 또 닦아요. 이런 거 있죠. 핸드폰이 또 더럽잖아요.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닦아주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닦고 이렇게. 이거는 입칙 치기. 장면인가. 해외 나갔을 때. 마트에서 샀어요. 이거 여기가 뿌리는데요. 누르면 얘가 이제 여기서 열리면서. 이게 분사가 되는. 민트? 저는 다른. 그 일반. 그 파는. 그 동그란 통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맛이 없어요. 맵고. 그런데 얘는 조금. 맛이 있어요. 조금 살짝 달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립이입니다. 데일리로는 이제. 다른 화장을 별로 하지 않으니까. 립에 포인트를.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서도 바르기에.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립컬러. 제가 요즘에. 손톱을. 이렇게. 젤을 못하고. 있어요. 거의. 생손톱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손톱 가는 거랑. 영양제. 네. 필수로 해서. 왜냐면. 이게. 저희가. 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손톱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있으면. 손톱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길 때마다. 조금씩 길 때마다. 계속. 갈아주고. 영양제를. 그래서. 발라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일주일마다. 지우고. 발라줘야 된대요. 어. 리무버로. 지우고. 얘로. 다시. 발라주고. 손톱 갈고. 이렇게. 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다. 에요. 네. 세가지만. 집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왜? 저. 저. 네. 일단 핸드폰 챙겨야겠고. 집에 가서 지갑도 좀 챙겨야겠고. 세 가지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는 안 돼요. 이거. 이거 다 넣은 파우치를.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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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아이린의 마이보그였습니다. 안녕. 안녕. 타이린의 마이보이 위에 오면 cake. 바이러스 entspin pien. 영상 titt 해결승amp Bishop. 감사합니다.